네! 저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TOGETHER AS ONE! 안녕하세요! TOGETHER AS ONE! 네, 저희 TOGETHER AS ONE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넵!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OGETHER AS ONE의 경호입니다.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leva costumler & 갑자기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TOGETHER AS ONE의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OGETHER AS ONE의 리더, 제의리입니다. любим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OGETHER AS ONE의 SBA deeperkar л daha워질 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TOGETHER AS ONE의 EWG 안녕하세요, 저는 TOGETHER AS ONE의 Pulsfficial loo AS' bueno! biết건ajira! 안녕하세요. T1의 피부 마슈마로 렌즈입니다. T1에서 팡팡 터지는 드러날 뻔인 게임입니다. 아 이거 부담이 돼버리네요. 저는 T1의 만능 찬입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T1의 동건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이너스요. 앨범 제목처럼 와이너스. 세상에 안 될 게 어딨어 라고 외치는 T1의 수쾌한 앨범을 담은 앨범이고요. 저희 T1의 낙동으로 변신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스. 예스. 저희가 안무 포인트가 진짜 많은데 일단 이게 사실 저희끼리는 국수말이 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드럼을 치는 건데 저희들끼리 약간 국수를 마는 느낌이 나서 한번 배워볼까요? 8. 3. 4. 4. 4. 5. 6. 7. 4. 5. 5. 5. 4. 5. 5. 5. 5. 1 네, 있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네, 일단 이번 앨범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스테이지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다들 건강히 마무리해서 다들 더 좋은 기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유가 그랬어요. 글로벌 팬분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기다려, T1이 갔다. 타워! 지금은 아직 행복이지만 곧 전세계로 갈 겁니다. 예스! 팬분들부터 내 오해한 몸을 설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웃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멤버들과의 죄송합니다. 아니, 틀려도 그랬어요. 앞으로 그게 길었네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멤버들과의 활동이 너무 기대되고요. 앞으로 저의 미력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주시고 저의 T1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아! 저 역시도 매우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을 임하고 있고 아무래도 바래오고 바래왔던 대회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들어가고 최고의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약간 본인들의 성향 그리고 취향 뭐 루틴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로 연구하면서 바이오리드 경호씨랑 여정씨가 agem 랜타씨가 잘 받으신다고 뭐 있을까요? 또 우리 여정 Kn Entertainment 있을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뷔하고 첫 뮤직비디오 촬영 순간이 제 인생에서 첫 곡을 뮤직비디오로 담는 장면이기도 하고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의 발행보다는 가짜를 미치기 보고 아니 잘 나왔어요 맞아 잘 나왔어 잘 나왔다고 보여주시니 네 저도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이 많아 야망이 많아 또 있을까요? 렌타 혹시 에피소드 있어요? 이번 앨범은 돼요? 잊지 못하는? 뭔가 기억나는? 저는 특히 뮤직 촬영 때 같이 TV를 보면서 되게 완전 재밌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쵸? 뭐가 제일 멋있었는데 그래요? 제휘 형이 되게 멋있어서 뭐가 제일 멋있어? 아니 나 진짜 이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빠질 뻔했어요 빠질 뻔했어요 빠질 뻔했어요 빠질 뻔했어요 크게 될 거예요 빠질 않았어요 다위보상 저는 여러분을 너무 착하게 될 수 있어요 아 멤버들과 저희는? 우리가 알고 패밀리쉽 그건 뭔가 크게 살잖아 패밀리쉽 아닙니다 동돈까지 아 좋습니다 아 TMI가 오늘 진짜 정말 무시한 건데 레전드 돈까스 김밥 와 진짜 맛있더라 아 돈까스를 먹었어요 아 네 아 네 저 TMI는 저 TMI는 저 TMI는 있잖아요 저요? 아 다위보 최근에 어디 간지럽다지 않아서 아 아 저는 왼쪽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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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다음은 오늘 몇 번 읽었어요 아 백번 아 아 네 계속 부어있었네요 아 재윤씨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저 TMI 있죠 네 살짝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약간 투게되게 말을 못하셔가지고 어 최근에 비염 수술 제가 성공리에 맞춰가지고 아 지금 여기서 할까요? 아 실제 밝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네 비염 수술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어떻게 그 세상을 느끼는 시점 그게 달라졌나요? 보여드릴게요 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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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데뷔를 했다 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데뷔를 했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이제 관객의 유무가 굉장히 저희에게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제 팬분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좋은 이준 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